Q. 태어났다 Q. 태어났다 Q. 태어났다 Q. 태어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는 잘 들었는지 작업실에 현욱이 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공사해 안녕하세요 해명해 뭘 해명해요? 해명해 뭘 해명해요? 해명해 괜찮아요 그거 말해도 돼? 그거 말해 그거 말한다 아 진짜 괜찮아요 형 그럼 나 그분 이름 말해 이거 봉계정 아니에요 형 사고나요 베메 괜찮아요 형? 형 그때 그 일은 괜찮아요? 운동 열심히 해 이재인 벤치 5호 껴요 형 아 그건 아니지 진짜 그러니까 봉 빼고 5호지 안 보이세요 형 25호 지금 아 25호를 하고 있어? 지금 판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 씹구라 같은데 저거 네? 구라 같은데 아니요 구라지 형 빨리 판거 야 너네가 와 형 지금 방송 나왔다고 지금 뽕샤한거 아니죠? 저 새끼 차도 있는데 씨발 왜 내가 맨날 와 내가 연애인 줄 알아 여기도 없네 그렇지 않아? 네? 야 내가 기물값 줄게 알겠습니다 형 제가 꼬셔서 데리고 와 네 그래서 제안은 몇몇 떨고 있어? 제가 5호 끼고 벤치는 계속 이제 아니 이제 근데 세인이 형 세인이 형이 모든 운동을 저보다 못해요 이제 뭔 소리야 아 그래? 진짜 아 큰일 났다 먹혔구나 따였네 예 빨리 해 저희 하러 가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구메 세인 세인이었고요 철승 판교에요 판교 10개 후반 1 40 2 2 2 3 2 2 3 1 3 3 4 4 다음 노래도 준비하고 있구요 다음 앨범은 내년 초에 나오고요 오날 오밤 오날 오밤 했는데요 재밌었구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왓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노래가 나왔는데요 nothing better는 아직 Spotify에 나오지 않았네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설레 안 돼 안 돼 웃자고 그냥 맘처럼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못났던 내 추억들이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나를 꼭 잡은 소리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계세요 한순간도 깨지 한순간도 깨지 끝없는 꿈 colleg의 이 세상처럼 내 곁에 항상 delir 그렇게 있어주며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좋네요 저는 앨범 준비하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려고 안녕 안녕 안녕